오늘 오디션 어떠셨어요? 굉장히 긴장했지만 声이 항상 나오고 싶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히카루호크는 일본인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데뷔할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은 모도모도小さい頃から 가수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초등학교는 한국에興味을 하자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모든 가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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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